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우리 혜린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으로 계신데요. 바로 노근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센터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많이 받으세요. 너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연초부터 CS 다녀와서요. 내용, 자료 내고 고객들과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노근창 센터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작년에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완전 쪽집게. 아닙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3년도죠. 24년을 어떻게 예측했냐면 금리는 이제 인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박스권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런 정보를 내다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사실 2023년이 특히 우리 반도체 기업도 적자도 많이 나고 또 글로벌하게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14년에 좋아질 것을 미리 좀 선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막상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우리 기업도 실적이 좋아져도 이미 주가의 일정 부분 선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크게 급등하기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러시면서 또 올해에 이쪽 섹터가 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를 든 이유는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반도체 중에서 특히 AI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세상 자체가 이제 점점점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성 AI가 주로 인프라 단에서 전개가 되지만 2024년부터는 저희는 이제 소비자 디바이스 쪽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좀 저희는 작년부터 얘기를 좀 일찍 했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스마트폰이나 PC가 이제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시장 분위기도 좀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여기에 약간은 다르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판매가 초기 판매가 좋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저희가 예상 안 했던 디바이스에서도 좀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가 중심이 되고 또 AI는 결국 이제 반도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특히 세계 기업이 주가가 되게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AI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ARM, ARM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는 TSMC 이 3개사가 사실은 대부분 시장에서도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반도체 또 플러스 AI까지 올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팩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노근찬 센터장님과 어떤 얘기를 할지 주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엔비디아의 샘올트먼까지 AI 열풍에 반도체 제대로 달릴까 하시면서 주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AI 하면 또 퀄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퀄컴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연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 보니까 좀 회복세를 보이고 주가도 조금 오른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뭐 퀄컴은 사실은 스마트폰에 주로 연동됩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스마트폰 시장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퀄컴의 실적은 좋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난 4분기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면서 퀄컴이 4분기부터 실적은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2024년에는 여기에 이제 퀄컴이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AIPC라는 또 새로운 영역이 형성됐고 AIPC라는 것은 또 전력 소모가 되게 중요합니다. 퀄컴의 프로세서는 대부분의 설계도가 이제 ARM 기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RM 관련된 또 AIPC에 있어서 퀄컴이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ARM 기반의 PC 프로세서는 애플 말고는 없었거든요. 퀄컴이 이번에 스냅드래곤 X-Elt라는 프로세서를 출시를 했는데 대개 성능이 기존 X86 회사 인텔 AMD보다 좀 좋게 일부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PC 회사들이 퀄컴의 솔루션을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에 퀄컴 1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의미 있게 개선은 안 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AIPC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어쨌든 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 애플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든 많은 기업들이 XR 기기를 출시를 할 건데요. 그 제품에는 이제 퀄컴의 프로세서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있어서 퀄컴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다음 질문에 있는 엔비디아 이런 거 오름세 보면 아직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적이 아직 안 나오니까요. 이쪽을 좀 오히려 미리 선접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엔비디아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갔는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사실 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오르니까 야 가만히 있어보자 하다가 한 번 한 줄 사봤어요. 야 그때가 고점이더라고요. 바로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시위총이 그냥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엔비디아 흐름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 같고 또 이제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흐름은 또 어떨까요? 일단 다음 주 21일 밤에 실적이 나올 거고 매출액은 직전 분기부 대비 한 10% 이상 증가해서 한 200억 불 이상 나올 거고요. 영업익률은 65% 이상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고실적이 이어질 거 같고 1분기 실적도 지장 예상보다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오류 때 보면 바이오 회사 암젠하고 제휴를 했으면서 신약 개발에도 AI 기술이 당연히 접목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관련된 대부분의 생태계를 상당 부분 영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을 거 같고 최근 들어서 또 보시면 CPU 쪽에서도 엔비디아는 원래 GPU 회사인데 최근에는 CPU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신규 CPU, GPU 통합 칩 같은 경우에는 CPU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텔로부터 CPU를 사고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는 것보다 엔비디아한테 CPU, GPU를 동시에 사는 게 전력 소모도 좋고 원가 절감도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상승세가 진짜 무서운 게 올해 45% 올랐다고. 그러니까 저는 왜 안 샀을까요?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니 이런 상승세 세면요. 총 2조 달러 클럽에도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방향성 자체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고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영역을 계속 확장하면서 미래의 기업 가치를 선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보다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게 다 보여주는 시점까지 저희가 기다릴 건 없지만 일정 부분 많이 보여줄 때까지는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클라우드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버 쪽도 그렇고 그리고 새로운 신약 개발이든 이런 영역까지 확장되고 또 자율주행 쪽으로도 엔비디아가 되게 경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훼손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추론용 칩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신 개발해 줄게. 그러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 말고는 사실은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도 결국은 이제 성장률을 보는 분들한테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꺾이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보통 주가가 부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조정시저점 매수 전략 여전히 엔비디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S&P 500 지수 5천 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AI처럼 기술주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돼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S&P 500을 움직이는 주요 기업들이 성장주가 많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흐름이 항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저도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늦어도 7월에는 하지 않을까. 빠르면 6월 정도에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모멘텀이 확인될 때까지는 특히 휴식은 항상 역발상 투자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결과가 나왔을 때 확인하고 매수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S&P 500, 나스닥, 그다음에 우리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확인될 때까지는 주가는 오히려 우상향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샘 올트먼이잖아요. 최근에 AI 반도체 개발 때문에 9천조 원? 천문학적인 상상도 안 되는. 이게 MS랑 애플을 합친 총보다도 많은 금액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투자금을 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엄청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보까지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이제 더 큰 영역을 만들고 싶고 그다음에 오픈 AI도 그렇고 당연히 GPU는 전부 다 엔비디아 제품을 썼죠. 기존 처음 B100부터 H100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코스트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최적화에 대한 고민 그런 걸 통해서 그 정도 돈을 만들면 자기도 직접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AI 반도체를. 그리고 그 파트너로 고른 게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는 이제 참고로 암의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TSMC에서 또 생산을 맡기는 그 연맹에 어쨌든 우리 오픈 AI도 같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을 만들어보자 그런 의도로 이번에 특히 중동 쪽에서 번딩을 능히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생태계에 있어서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트머니 이제 뭐 오일머니도 끌어들이고 TSMC도 만나고 암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이 투토백에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새로운 영역 경쟁을 할 때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춤 반도체인 HBM 이런 제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중복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기업한테는 매출이 두 배 정도 나올 기회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TSMC한테 물론 많은 물량이 아마 양산을 맡기겠지만 TSMC도 수요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큼 또 생산 캡파를 탄력적으로 또 증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요즘 선단 공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새로운 반도체 공화국을 또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TSMC가 다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또 삼성 파운드리한테는 또 새로운 수요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HBM과 니어 메모리라는 그런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가 하나 더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제 TSMC가 너무 바빠서 일정 부분 물량이 삼성 가동률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당시 지금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랠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록적인 강세장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사실 정말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경계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AI가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이 공감을 얼마나 할지는 좀 봐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AI가 인프라 단에서는 많이 학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학충할 것까지도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 단에서 퍼지는 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방향성은 역시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중심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모든 코어 제품들은 미국 기업들이 다 설계하고 뭐 어쨌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흐름은 큰 메가 트렌드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의 노동력을 AI가 대체하고 개인한테는 AI 비서가 단순하게 그냥 뭐 적당하게 물어보는 거 다 배주는 게 아니라 맞춤으로 저를 서포트해 주는 즉 구독 서비스를 모든 개인이 AI 비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인프라 단도 그렇지만 디바이스 단에서도 AI 기능이 더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미국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주식이란 거는 계속 오르고 밸류 유신이란 벽에 부딪힐 거고 또 선반영 됐으면 또 새로운 대안을 찾겠지만 AI 빅 메가 트렌드는 쉽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저도 어제 미국 주식을 보고 딱 그 전고점에서 딱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모멘텀이 과연 뭘까 지금 좀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내 상황을 한번 보죠. 2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받으니까 호조세로 늘어났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좀 영향을 줘서 반도체 사실 최근 좀 조정받다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좀 상승 분위기로 전환할까요? 실정은 좋아지고 있고요. 아마도 하이닉스는 1분기에 지난 4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했지만 1분기 영업이익은 한 1조 이상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아마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파운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수출 통계, 반도체 또 전체적인 출하량 이런 숫자들 되게 좋긴 하지만 이런 수치들은 다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만 봐야지 이것 때문에 반도체로 다시 더 세게 사야 되겠다. 이런 접근은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이축이 되고 본격 개화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GPU 수요도 많고 NVIDIA에 HM을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주문을 받았었잖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년 1분기에 1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셨는데 또 그게 반영됐다고 하시니까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M 가지고는 일정 부분 지금 주가에서는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보다 훨씬 비싸진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항상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좀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만 만드는 하이닉스보다는 항상 밸류에이션이 비쌌는데 작년부터 하이닉스가 훨씬 비싼 회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지만 또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온 디바이스 AI나 이런 쪽으로 또 니어 메모리 같은 신제품들이 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가의 탄력은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상승하는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주가가 좋으니까 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유독 안 간 종목이 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만 소외받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는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를 지금 못 잡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그래서 저희도 많이 저도 삼성전자도 어차피 반도체 1등 기업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1등 기업인데 주가는 마이닉스랑 완전히 다르게 물론 안 가는 건 아닌데 우리 기대보다는 훨씬 못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인 것 같고요. 첫째가 제일 큰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 못한다. 그런 소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소문이고요. 물론 이제 늦게 했고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이건 분명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장이 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오히려 매수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렇지만 이제 파운드리 쪽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SMC가 선당공정 4나노 이하를 거의 독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본다면 왜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주가가 좋으냐.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에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돈을 못 벌고 있으니 주가가 그만큼 차이 나는 것은 설명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완전히 시장에서 예상하는 10만 전자 이거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올해는 대상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부 시장에서 좀 잘못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당연히 해소될 거고 또 삼성도 HBM3, 3E 이런 제품들 상당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실제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반영되는 시점부터는 좀 뒤늦게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이제 워낙 텔레그램을 통해서 좀 찌라시라고 돌아다니잖아요. 얘기 중에 이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넣는데 이게 전량 불량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신에서도 이런 내용이 일부 나왔죠. 그래서 삼성이랑 엔비디아랑 거래가 끊어진다. 엔비디아에서 오히려 삼성이 연락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주시장이라는 게 또 결국 주가가 안 가니까 실제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 물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 혼자서 그걸 다 넣기는 힘들고요. 두 번째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얘기보다 결국 시간이 답할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넣고 있습니다. 이게 소문은 소문이에요. 안 좋을 때 원래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좋을 때는 좋은 소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반도체 장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사실 막 또 이게 감상 얘기만 또 나오고 그러면 장비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장비 쪽은 좀 어떤가요? 장비 쪽은 이제 글로벌하게 보시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작년에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을 보면 작년에 생각보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한 5% 정도 투자를 증가할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증가 폭 자체가 시장 예상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들 디램하고 랜드. 디램은 이제 HBM과 DDR5로 구분하면 이쪽 투자는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쪽 관련된 회사들은 올해 특히 신규로 이제 HBM 캐파가 늘기 때문에 HBM 장비 회사가 신규로 추가되겠죠.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대표 기업이 이제 미국의 랩 리서치인데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랜드 장비가. 그 말은 뭐냐면 랜드는 공급가행이 쉽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지만 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합니다. 그래서 랜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좀 올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가동률이 낮거든요. 그러면 가동률이 낮은데 또 투자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2024년은 반도체 장비를 놓고 보면 HBM과 DDR5에 관련된 회사 위주로 선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엔비디아는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저도 관련지를 보니까 슈퍼마이클 컴퓨터도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ARM도 많이 올랐고 그렇다면 혹시 엔비디아, 넥스트 다음 이건 좀 봐야 되겠다라는 혹시 종목이 좀 있는지.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TSMC하고 ARM인데 아, 그쪽이에요? 그런데 ARM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TSMC 좋게 보고 있고 또 미국 기업들을 만약에 찾는다면 좀 길게 본다면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인 콜컴도 괜찮을까. 아, 콜컴.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전력 반도체 좀 잘하는 미국의 온샘이 같은 기업 주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마 연말 되면 아마 전기차 수요도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샘이 같은 기업들도 저는 중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좀 많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도 이제 많이 뽑아주셨고 혹시 반도체 외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혹시 있으신지 요즘은 뭐 섹터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이 이번 달 내에 밸류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발표를 할 거예요. 아, 말해야 하죠. 네. 그래서 일본이 작년에 3월에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본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제로 4, 4주 발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일본처럼 강제조항은 좀 적더라도 당연히 잘하는 회사, 못하는 회사 구분하는 랭킹만 보여줘도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기업들은.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런 PBR이 낮으면서 전체적으로 포텐셜이 있는 뭐 자동차, 금융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금융주. 두 번째는 저는 최근에 동향을 보시면 한미약품이랑 OCI랑 주식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저기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이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바이오 기업. 롯데그룹도 또 바이오를 강화하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주로 금리가 떨어지면 대개 이제 주가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향은 또 우리 성장 산업을 찾다 보면 바이오 업종도 저는 당연히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바이오 업종도 이제는 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저 세 분 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반도체 올해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반도체 속도 회복이 좀 더 생각보다 우리나라 좀 늘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신중론과 슈퍼사이클의 중간이고요. 슈퍼사이클은 우리가 예상하면 안 옵니다. 모를 때 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디바이스가 갑자기 너무 좋아져가지고 작년에 HBM이 정말 좋은 사이클이었거든요. 신청에 AI라는 서비스의 모든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리고 실제로 좋으면 주가는 안 갑니다. 메모리 기업들은 시장이 정말 역대급 시장이 한 997억 벌이었거든요. 디렘 기준으로 그런 시장이 내년에 오더라도 주가는 그것 때문에 세게 가진 않습니다.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어지면 그러니까 한 해로 피크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 26년, 27년에도 유사한 마켓 사이즈가 유지되면 그때는 주가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슈퍼사이클은 사실은 좀 성급한 의견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1분기까지 수요는 별로 안 좋거든요. 하반기부터는 좀 수요가 좀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쨌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신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정중하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